이거 운전 태양 난데 살아남친 철문 난데 너를 빛나게 위해 여기여서 I keep 에? 뭐야? 이거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돼요 뭐야? 큰일 났다 둠이에요 큰일 났다 둠이에요 우와 너무 어렵다 여기 글자 언더 오케이 자 백가시 먼저 갑니다 백가 파스판 오픈! 너무 어렵다가 중간에 뭐하냐? 태양만개? 들린대로 섰어요 네 와락 하다가 마지막에 둠여서 하이킥 미세하게 내가 동현님부터 항상 잘 듣는데 지금 같이 꼴등이라는 게 너무 사실 잘 듣는 거야 왜왜왜왜? 진짜요? 아니 이건 내가 꼴등이야 순대윤 씨 봤어 봐 오픈 장자장장 태양 아래 장자장 젊은 날에 장자장 이제 와서 하이킥 장자라 장장은 정말 오랜만에 있었는데 장자라는 게 눈 좋은 태양 못 들었고 숨 쉬어 날게 전 하이킥도 못 들었어요 여기 우리 셋이 모여 있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지양 주인공 자 여기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자 먼저 추성훈 씨부터 갈게요 네 봤어 봤어 서랑이 이거 운전을 했어 그 다음에 무슨 기위? 그 다음에 드디어 왔어 땡땡땡 하이킥 어 많이 저었네요 기위에서 뛰어와서 하이킥 두 표정 좀 정확하게 들으니까 빛나게 힘이 있었어? 우와 역시 프레임 근데 저는 뒤에 못 들었는데 앞에 두 줄 약간 타율이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앞에 두 줄은 자 그리고 미쓰라 갑니다 미쓰라 나 나 괜찮은 거 잡은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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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잘 적어 미쓰라지 보여줘 와 씨 이게 내가 좀 좋아하는 박자 또 나왔어 이게 내가 좀 좋아하는 박자 또 나왔어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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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일 났다 금이에요 왜? 다 적어야 돼 어? 그래도 저장 좋아하는 박자입니다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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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냐고 와 다리가 다 들어가야겠다 오 두 손만 다칠 테니까 이게 내가 좀 좋아하는 박자 또 나왔어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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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황금이 낫거려요 날 쉽게 보지마 모청으로 부르지 마요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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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m 영어 4개 다섯개 합성어가 하나 있고 1등방 보여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킵 제 것 오픈 제가 봤을 때는 원을 저는 원으로 들은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원이 이렇게 오고 저기나 이런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럼 원까지 포함하면 저 뜨거운 이시. 아 원, 저 뜨거운, 지읒은 진짜 있었거든요. 우리 박자는 또 저 뜨거운은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어떻게 해. 미쓰라. 아 뜨거운 저 태양.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완전 위로 분명히 들었고 그러니까 이은 지읒은 변함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말이 많아. 원적 뜨거운. 원적, 원적 뜨거운. 그 빛나는 길 위에. 빛나는 길 위에 맞아, 빛나는 길 위에. 그게 이게 세 번째 줄이죠? 네. 아 진짜? 빛나는 길 위에. 빛나는 길 위에 뭐 뭐 뭐. 아니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하이킥 바로 앞에 드디어 왔어, 하이킥인데. 드디어 왔어. 근데 그게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 발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봤을때 석이, 꿈나무가. 어 열심히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지윤, 지윤 봤어요. 이제 오픈. 아이고. 아이고. 수기로도 하셨네. 아이고. 수기로도 하셨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초보.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탱구 거. 완전 서기. 공식 서기. 오픈. 손에 익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우와. 깔끔하게. 우와. 이거 CG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지금 거기서 띄워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에요. 아니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아니 어떻게 글씨까지 입으실까?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나? 아 나 이거. 왜 몰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맞추면 됩니다. 맞추보세요. 태연. 태연. 매드 몬스터. 뭐라고요? 매드 몬스터. 정답입니다. 매드 몬스터. 하이 H.I. 난 노래를 부르겠어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내게로 와. 몬스터. 아ned. 렛츠 고. 빨간 코로. 빨간 코로. 렛츠 고. 하하. 간다. 거지. 깔끔한 맨캠. 미. 하. 하.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갑자기 왜 이래. 와! 와 역시. 말랐어. 너무 말랐어. 와. 너무 빨랐어 와 대박이다 끝났다 짧게 끝났다 재즈 한 번 들어줘요 재즈 한 번 재즈 한 번 들어줘요 재즈 다 하죠 재즈 가능해요 태현 재즈 가능합니까 방금 나왔던 재즈 가능해요 오케이 재즈 준비해주세요 이게 어떤 재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음악 주세요 왜 자꾸 이게 재즈인데 오 형 얘 좀 봐라 잘한다 잘해 잘해 눈필 봐요 같이 나가 눈필 봐 아니 못 받아 못 받아 잘 되는 무대에 원흥 뿌리기 너무 떨린다 정말 별로예요 원흥 씨 원흥 뿌리기가 뭡니까 태현이 감독 성공 진세 킵 진세 했어 진세 진세 택조 실패 지엘 지엘 킵 빨랐어요 킵 빨랐어요 이택조 이택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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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멋있다 근데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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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한다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간다 간다 렛츠고 원 안 원 원 원 투 원 원 투 원 원 원 원 원 원 성공 멋있다 확실히 다르다 원흥 씨 이겁니다 원흥 씨 이겁니다 이게 퍼포먼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할 수 있어 이거 좀 다른 장르야 에너지로 가면 돼요 에너지 여러분 기벌을 빼야겠다 기벌을 빼야겠다